전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연준에게 금리를 25 bp 내려야 된다 지금 100 bp 올릴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제 주식시장은 다운은 0.1% 나스닥은 0.7% 그리고 s&p는 0.3% 상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5% 하락한 이후로 소폭 아주 소폭 상승했다 라고 정리하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테슬라가 3% 올랐고요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섹터들이 좀 올랐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제 크게 하락할 걸로 각오를 냈는데 0.5% 하락하면서 이 빨간색 봉이잖아요 양봉이 그려졌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2021년 1월 1080원을 저점으로 벌써 이게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지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30%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환율 약세가 도움이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뭔가 원자재를 사오든지 뭔가를 사와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실질금리 상승입니다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이 우려된다 그래서 실질금리 상승으로 자산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국 10년과 5년에 그 실질금리를 보면요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 즉 2020년 이 구간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환경인 것에 비하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 수준이 2018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하죠 실제로 S&P500의 멀티플 그러니까 PER과 실질금리를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금리는 거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연준에게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고 25BP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다른 분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야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은 25BP 금리 인하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감안해보면 글쎄요 일론 머스크 말이 맞는 건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비슷한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릴 텐데 캐시우드가 지난 화요일 날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매도세 안에서 주식 매입을 늘리면서 저가 매수했고 어제 CPI 발표 이래 8개 ETF에서 총 27개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로쿠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주식 매입은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블랙랑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물가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성장도 안 좋은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되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희생하는 성장 훼손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2% 성장이 훼손될 경우에 약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JP모건의 투자은행 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소식이고요 작년 대비 최대 50% 정도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업 및 성과 감소 등 모두 비용 통제를 위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것도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구글, 애플 등등 모든 은행들이나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게 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를 좀 보도록 하죠 2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간 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전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이제는 3.7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직 소폭 하락하면서 0.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내년 초에 4.3% 수준의 금리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제 나왔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고요 수합시장은 다음 주 FMC 회의에서 최소 75BP 인상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최소 75BP 아니면 100BP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물가...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인데요 아 이게 지금 진짜 많이 올랐네요 엔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환율 대응을 위해서 일본의 재무성 장관인 칸다라는 분이 환율 대응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환율 움직임을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뭐 할 실력으로 온 거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45까지 갔다가 어제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유가는 지금 88불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9불 때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350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CPI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지금 커머드티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미국의 철도 파업이 비료산업에 타격을 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철도협회가 파업을 예고했고 구성 항목 중에서 암모니아 운송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커머드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철도 업체인 암트랙도 장거리 노선 운행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15일부터 모든 장거리 노선 운행을 중단하겠다 와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 관제사도 심지어 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뉴스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유동성 우려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구리든 원유든 이런 걸 살 때 실무를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ETF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사면 그 ETF가 원유를 사는 그러니까 지금 한 쿠션을 맞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극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 과거에 있었던 니켈 가격 소동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난번에 지난 3월이죠 니켈 가격이 굉장히 하루 만에 2배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거래 중단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커머더티 시장에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거래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무려 11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완화 조치 부동산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1개월 연속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0.1%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도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9.9% 라는 숫자가 놀랍긴 하지만 예상했던 것이 10% 였다는 걸 감안하면 10%나 9.9%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9월 22일 기준금리 상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의 은행의 예금이 감소했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2013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미국은행의 예금이 감소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마도 예금을 빼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빈곤층은 급증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오늘에서 내일 사이에 만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요구할지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어제는 저희 배상수 교수님과 오종태 이사님 저까지 합쳐서 투자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이라는 제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편집해서 주말에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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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